가수 준비하지 않았죠? 감사합니다. 방금 전 춤 뭐예요? 박자가 하나도 안 맞어요. 아무나 못해요. 제가 추는 엇박 춤이에요. 박한별 씨 가능한가요? 박한별 씨 엇박도 아니에요. 박자도 없어요. 그렇죠. 이게 엇박이라고 해서 무박이라고 해서 무박. 무박. 무박자 땡크죠.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리듬도 죽여, 배고픽. 리듬도 죽여, 배고픽. 리듬도 있는 거야, 배고픽. 주간다, 배고픽. 굉장히 감사합니다. 굉장한 진행. 다음 선수는 누굽니까? 네, 다음 선수는 맞죠. 인연을 소중히 연결할 줄 아는 남자입니다. 드라마 스페셜 49일의 주인공, 현재현재의 조현재! 나의 사랑, 부리로와 비엿. 제가 서른이 다 돼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연예사병을 가지 않겠느냐, 주변에서 이런 제의도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현역 생활을 하고 싶어서 이제 현역을 가게 됐어요. 이제 병사들도 나이가 저랑 8, 9살씩 차이가 나고 중대장도 저보다 어리고 한 달 정도 생활을 해보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군 생활을 어떻게 이제 해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군견병 자리가 비었다고 군견병을 해보지 않겠느냐. 군견병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병사라고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정말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개조교라고 보면 돼요. 제가. 개조교? 개조교? 개를 전했습니다. 개를 전했습니다. 개를 전했습니다. 군견을 관리하고 또 견을 훈련시키고 심지어 군견이 아프면 병원도 내려가고 모든 책임은 이제 저한테 있는 특수 보직인 거죠. 아쉽게 말해서 그냥 하루 일과가 개를 시작해서 개를 권하는 거예요? 아 예. 평상시 임무가 아침에 뭐 견막사 치우고 견 관리하고 목욕시키고 견 훈련시키고 밥 주고 똥 치우고. 개 관리를 잘 못하거나 누가 물리거나 또 다치거나 개가 다치거나 그러면 제가 영창을 갈 수도 있는. 개가 중요한 거네요. 그죠? 저보다 개가 중요하죠. 개 때문에. 체격이 큽니까? 체격이 굉장히 큽니다. 한 40kg 정도. 우와. 진짜 사라져. 사난만하네요. 40kg요? 사난만하네. 독일산 세퍼트거든요. 거의 뭐 가격도 한 천만 원 이상. 정말 똑똑하고 또 경계견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납고. 물리면 거의 뭐 이렇게 정말 뼈가 다 부스러질 정도로 힘이. 웬만한 승인 남자 1대1과 싸워도 못 이겨요 사람이? 못 이기죠. 웬만한 사람이 1대1로 싸워도 안 된다고. 사람이 안 된다고요? 강호동 씨는 뭐 될 것 같기도 하고.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제가 그래서 말이죠. 아 이 브리로하고 비현의 사진을. 아 있어요? 예예. 제가 어제 그 부대 가서 찍어왔어요. 아 조현재 씨. 예예. 어제 찍은 게 말이 안 되네요. 조현재 씨가. 지금 그게 누구죠? 이게 누구죠? 이게 누구죠? 이게 비현입니다. 예 그리고. 물고 있는 이 친구는. 아 그 친구도 비현이네요. 아 네. 이 친구는 이게 물고 있는 비현이고요. 네. 그리고. 바로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제 부리로 잠깐 쓴다는 게. 부리로. 네 이 친구가 부리로. 생긴 건 부리로가 더 무섭게 생겼는데. 눈도 부리부리로 생겼어요. 네. 무섭다. 그런데 뭐 그 군견이 뭐 조현재 씨를 찍혔었다 이 얘기가 뭐. 제가 개덕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개덕. 개덕을. 개덕을. 저희 부대를 순찰하는 게 주 업무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배우이고 이렇게 연예인이다 보니까. 갈 때마다 이제 사인해달라 병사들이 나와서 이제 구경. 어쩌지 ARRLV 알아보고 했고. בד fest part友. 아멘